날씨가 안 좋아 아쉽지만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다. 여기 앉아봐. 여기 앉아야지 안 날라가. 별다른 장난감 없이도 마주 앉아 모래만 파고 놀아도 재밌는 모양. 모래만 씻어내기로 해놓고는 아예 물속으로 들어가버린 빛나. 다 젖었잖아. 빛나. 추워 추워. 추운 게 뭐 대수인가. 재밌는 게 우선이다. 이거 얼마나 차가워. 감기 걸려 나와. 너 먹으러 가자. 나와 나와 감기 걸려. 야 근데 모래놀이를 할 수 있지? 아니 씻고 지금 춥잖아. 아빠가 손이랑 팔만 씻고 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지금 어떡해. 씻는 데가 어딨어. 샤워장. 샤워장. 감사합니다.